텐션 뉴스 김동빈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소식은요? 네, 첫 번째 소식은 한동훈의 자객 공천입니다. 슬슬 이제 총선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회 지역구인 서울 마포을의 김경률 비상대책위원이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한 위원장은 서울 마포을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있다. 개딸 민주주의, 개딸 전체주의와 운동권 특권 정치, 이재명 개인사당으로 변질된 안타까운 지금의 민주당을 상징하는 얼굴이 바로 정청래 의원이다 이렇게 직격을 했습니다. 이어서 수많은 자질 논란과 부적절한 언행에도 불구하고 마포을은 민주당이 유리한 곳이니 어차피 정청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번 4월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김비대위원이 나서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마이크를 이어받은 김 회계사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술자는 식기 전에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서교동이나 합정동, 망원동 이쪽이 마포을 지역구예요. 정청래 의원은 17대, 19대, 21대 국회의원을 지냈는데요. 이렇게 좀 승부처로 떠오르는 곳들이 생기면서 총선 분위기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한비대위원 오늘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과 설전도 주고받았는데요. 오늘 이 대표 법으로도 죽여보고 팬으로도 죽여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 하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다고 아까 전해드렸는데 한비대위원 그 정도면 망상 아닌가 이렇게 맞받아 쳤습니다. 다음 소식 볼까요? 지난달 북한에서 열차 전복 사고가 발생해서 수백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미 자유아시아 방송은 함경남도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해 12월 25일 평양에서 출발해 함경남도 검덕으로 향하던 여객 열차가 전복돼 400명 이상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문제의 열차는 함경남도 단천역 동동역을 지나서 해발 700m의 리파역으로 오르던 중 열차가 뒤로 밀리면서 뒤편 객차 7개가 탈선에서 3m로 굴러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뭔가 정기 부족의 문제로 좀 지적이 되고 있는데 당시 철로의 기관차 견인기에 전압이 약해서 기관차 바퀴가 헛돌다가 열차가 뒤로 밀리면서 이제 가속도가 붙었고 상구비가 있었나 봐요. 그 상구비를 돌 때 탈선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정복된 개차 7칸에 탑승했던 인원 400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이 되면서요. 북한 당국은 시체 처리 전담반 이렇게까지 조직을 했지만 사고 수습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이 매체에 평양 금고래 열차가 전복돼 수백 명이 사망한 사건은 철도성을 통해 중앙에 보고됐다면서 당국은 해당 사고 사실을 외부로 세워나가지 않도록 열차가 전복된 단천 일대를 비상구역으로 선포하고 여론통제 급급하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다음 소식 마지막은요? 네. 마지막 소식은 전기차 무덤된 시카고입니다. 미국 일리노이주 대도시 시카고에 최근 한파가 덮쳤는데 여기가 전기차 무덤이 됐다 이런 소식입니다. 추운 날씨 때문에 전기차 주행 성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갑작스럽게 멈추는 일이 비질비재한 건데요. 거리에서 방전된 차량이 견인돼서 끌려나가는 상황도 쉽게 목격이 된다고 합니다. 운전 중이던 전기차 갑자기 방전돼서 견인차를 이렇게 부르는 상황이 흔히 벌어지고 있는 건데 겨울철 전기차 성능 문제에 많이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히터까지 키면 무려 40%까지도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추운 날씨 전기차를 끌고 나가실 때 긴급 상황에 미리 대비하시는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자체도 문제지만요. 지금 미국 북부에 찾아온 기록적인 폭설과 한파 상황도 미처 대비할 수 없을 만한 상황을 만들어준 것 같아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동빈 기자였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 맥락 정다은의 뉴스톡이면 됩니다. 유튜브 노커 채널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오후 5시 30분 실시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